오랜만에 인천나들이 준코 뮤직타운 주원점으로 보고싶 준코 뮤직타운은 주안일 남부역도 2030 거리에 위치해 있는데요 금포 공휴일 전날 제휘, 평일 이혼시간이 무한시간에 기본안주가 무한내필 서비스라고 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2층으로 슝 올라가면 인천 최고의 재물명소가 나오는데요 평일 영업시간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주말은 5시부터 9시까지 2030에서 4050까지 술 마시면 노래하기 좋은 곳이더라구요 준코는 술과 안주를 주문하면 리필바를 마음대로 무대로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아이스크림은 꼭 드실 만큼만 한쪽에 이렇게 큼직한 셀프파가 따로 있었는데요 어묵도 있고 팝콘도 있고 라면, 어포, 떡볶이, 스넥 둘러보니 정말 다양한 메뉴들이 준비되어 있더라구요 파스타, 과일도 있고 엉덩이, 마늘바게트, 없는 곳이 다 있네 그리고 이렇게 술과 안주 주문시 특별현사도 하고 있었는데요 필요한 생일파티, 전체 예약도 받고 있더라구요 이곳은 2인에서 4인형 분이구요 분위기는 일반 노래방이었는데 앞쪽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모습이었어요 모든 주문은 인터폰으로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테이블에는 인덕션 렌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렌즈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국물떡볶이, 생살치, 치킨, 과, 모든 튀김 이거 괜찮겠다 이거 하고 이거 했다, 이거 3번 3번, 맥주 2병, 전 메뉴 중에 1개 음료 1개 그래서 삼아이처 400원이 삼아이처럼 900원으로 싸네 괜찮네 이거 하나라고? 오 주문 후에는 기본차림이 푸신하게 차려지는데요 부족하면 셀프바에서 무한밋으로 마음대로 가져다 먹을 수 있어서 좋더라구요 많이 넣어야지 중코 매장에 준비해 놓은 셀프바에 있는 것들은 다 먹네요 하물며 퍼핑스까지 나오는 모습에 깜짝 놀랐답니다 고소한 스프도 나오고 인덕션 렌즈라 정말 순식간에 보글보글 끓어주더라구요 금방 끓으네 스프가 고소하고 부드러운 크림 스프 중코에서 먹으니 더 맛있네요 중코 노래타운에 왔으니 시원한 맥주도 한잔 마셔야죠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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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 하는거야? 정말 좋더라구요 음 맛있겠다 드디어 주문한 떡볶이가 나왔습니다 안쪽으로는 튀김과 만두 매추를 하더라고요 와 잘 나온다 스프 먹은 후다 살이 조금 든든한데 바로 떡볶이와 튀김도 나와줘 테이블에서 데워먹을때 좋더라구요 겉은 바삭 속은 떡볶이 국물이 촉촉하게 스며들어 맛있네요 됐어요 설터들어 한잔 마셔야죠 아 아 오! 라면들 굶고 라면! 직접 테이블에서 라논까지 끓여먹을 수 있다니 완전 신세계입니다. 이런 식당에는 너무 맛있다. 좀 더 큰 곳이나 먹으러 왔어요.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어묵이 뚝뚱하니까 정말 맛있더라구요. 중코 뮤지타운 주안룸은 20대부터 50대까지 편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중간이구요. 친구, 연예인, 가족들과 함께 방문해도 좋은 곳, 단체나 생일파티 장소, 휴대용 장소로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